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정으로 2022년 2월 23일이고요. 음료그로는 2022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되어야 하는 월령, 인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각각 일간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오행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를 다시 음량으로 구분하게 되면 10개의 천간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화가 되면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일 수도 있고요. 빛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일간일 때는 병화든 정화든 빛으로 보는 것이 저 사주를 볼 때 더욱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이지만 이거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같은 화이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같은 불의 기운, 열기, 빛을 가지고 있는 화이긴 하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법이라든가 특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같은 화라도 병화는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태양지화와 같다 그랬죠.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빛의 색이라든가 열기가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강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답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모답불 아니면 촛불 같은 개념이고요. 전기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핵융합, 핵수소융합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빛과 열을 바라는 그런 존재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바라지 못하고요. 모답불 같은 경우에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모촛불 같은 경우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전구의 빛이라든가 전열기의 열기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존재이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바라지 못하고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인성하게 되면 저 사람 인성이 좋다 그런 인성이 아니고요.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생아자라고 해서 그 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 나무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병화든 청화든 화를 생해주는 나무는 어떤 나무? 양목인, 양목인 간목이어야지만 화를 생하는 공력이 있다. 청간으로 간목이지만 지지로는 임목을 뜻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든가 을목과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는 쓴목이기 때문에 쓴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쓴목 같은 경우가 쓴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캡파이어 할 때, 장작불 태울 때 물에 젖은 나무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아무리 좋은 간목이라든가 임목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릴 수가 있죠. 처음부터 불을 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작은 부시대기 같은 걸로 불을 시작해서 조금씩 불이 커지게 되면 장작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불씨가 작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큰 장작을 올려놓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리게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많으면 불이 질식돼서 꺼진다고 해서 그렇게 목, 다, 화, 식 내지는 목, 왕, 화, 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 다, 화, 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 같은 말인데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 다, 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너무 많아서 원래 목 생화하는 것이지만 목이 화를 생화하는 것이지만 인성이 너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목이 화를 생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으로 인해서 화가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특히 정화일간 같은 경우 음화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얻어서 경금을 얻어서 저 큰 나무를 잘게 쪼개서 장작을 쪼개서 불을 지피게 되면 불이 잘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큰 장작,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린다고 해서 이걸 벽갑인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필요하지만 그 정인이라고 하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 다 와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갑인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금, 은금이 신금 가지고는 벽갑인청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장작을 쪼갤 때는 말이죠. 간목 같은 경우는 을목과 달라서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재질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장작을 쪼개기 위해서는 큰 도끼라든가 큰 톱 같은 것이 있어 줘야지 그 간목을 단단한 간목을 쪼갤 수 있는 것이지 조각도라든가 아니면 과일을 갖는 과도칼 같은 것을 가지고 큰 장작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이 목이 많을 때 경금 쓰는 것은 매우 좋지만 신금 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경금이 없을 때는 신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공력 차이로서 큰 도끼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큰 나무를 쪼갤 수 있는 것이지 작은 면도칼이라든가 조각 칼 가지고는 뭘 큰 나무를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정화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정화를 생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금을 쓸 때는 정화는 경금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관이 태어난 원령 인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인묘진이라고 해서 인묘진 동방을 뜻하는 것이고 인묘진 다시 써야겠네요. 인묘진 동방을 뜻하는 것이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묘진이 동방이라 하더라도 인원은 북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쪽하고 가까우니까 남동쪽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은 봄이 되는 것이고요. 인원은 초춘이라고 하고 묘원은 중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원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춘은 맹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춘은 늦은 늦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모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춘이니를 했으니까 계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계자를 써서 그리고 중요한 것 인묘진원은 목이 왕하 모강절이 된다. 저번에 2절의 계절은 회자축월이 됐죠. 회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왕절의 계절은 겨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엄동설홄의 계절이었다고 하면 인묘진원은 모강절의 계절은 봄이 되고요. 따뜻한 그러한 기후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온화한 기후고 뜨겁지는 않습니다. 4, 5, 2, 여름은 굉장히 염렬하고 뜨거운 계절이고요. 신유술은 봄처럼 온화한 계절이 아니라 서늘한 계절이죠. 기후 자체는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서로 10도 내외로 10도에서 20도 내외인데 봄은 기온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온화하다라고 하면 가을은 겨울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온화하다라기보다는 좀 오싹오싹 서늘한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온화한 개념은 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요. 선들을 한 그런 개념은 금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금을 뭐예요? 숙살지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숙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을에 서늘한 그런 냉기까지는 아니지만 서늘한 기운이 퍼지게 되면 소름이 살짝 돋을 정도의 한기를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숙살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유술월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인묘진원은 온화한 그런 기운이다. 단 중요한 것, 인월은 추궐에서 추궐에서 겨울인 추궐에서 봄인 인월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추궐은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다. 그래서 한기가 아직은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기가 다 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뜻이고 겨울의 한기가 다 완전히 가시려면 일단은 묘월이 되어야지만 한기가 다 가신다. 최소한 일단 우수는 넘어야지만 한기가 완전히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우수가 지나기 때문에 명력적으로 한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걸로 보지만 아직은 춥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영하 7도, 8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월 전체의 입춘부터 경칩 전까지는 일단 한기가 남아있어서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일간은 정화일간이고 어저께 병화일간이었기 때문에 일간이 화인인 경우에는 크게 조후의 개념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일간이 갑목, 을목이라든가 무토, 기토, 경금,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임수, 계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간이 병정화가 아닌 경우에는 조후가 필요하다. 조후는 물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계양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화는 뭐예요? 포태법으로 여기가 화는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 그래서 목은 임관지가 돼서 왕하지만 화 또한 장생처가 돼서 약하지 않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고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필요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음화인 정화이기 때문에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원령의 통근하고 원령에 있는 인성, 목의 생조를 받으면 병화일간은 왕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죠.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목다화식, 목다화식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쓰기보다는 먼저 뭘 쓴다? 경금을 써서, 경금을 써서 목을 갖다가 벽값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벽값 인정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용재파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고 용재파인하고 좀 구분해야 될 개념은 탐재파인 또는 탐재괴인 탐재괴인 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인성에 대한 어떤 효용도를 말하는 것인데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에 용도가 있어서 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탐재파인 또는 탐재괴인은 재성이 있어서 안 좋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재파인은 오늘 명식처럼 목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을 얻어서 재성으로서 그 목을 억제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은 정화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만약에 인성이 용신인 경우에 재성은 그 인성을 극해서 파극해 버리기 때문에 탐재,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 나의 밥줄이 인성이 깨지기 때문에 안 좋다 라고 하는 뜻이 탐재파인 또는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가 목다 화식하기 때문에 탐재파인이 아니라 용재파인 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가 경금을 얻어서 탐재파인이 아닌 용재파인에서 벽값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 정화일관이 세력이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정화가 세력이 왕해졌을 때 그때는 임수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만 쓴다 라고 하면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목다 화식해서 꺼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는 볼 필요로 하는 다음 경금이 있어주면 좋다 경금이 없을 때 신금을 부득이 쓸 수 있겠지만 벽값 인정하는 용도에서 신금은 경금에 따라갈 수 없다 용도가 신경금이 월등히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인월의 정화는 경금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관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즉 사주의 격은 어떻고 국수의 전반적인 사주 전체 틀은 어떠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과 국을 보게 되는데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입목은 양목이 됩니다. 자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 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화하는 관계 즉 목생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죠. 생아자애가 되는 것이고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 즉 일간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아자 인성이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인성과 일간과의 관계가 양 대 음, 음 대 양의 관계가 되면 이것은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양 대 양 또는 음 대 음이 되면 이것은 편인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저께 병화는 양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편인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일간이 음화하고 그 다음에 인성, 나를 생겨주는 목은 양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인월은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지만 왕에서 모왕 자상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양화인, 병화와는 달리 정화는 음화이고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제 인성이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뭘 필요로 한다? 벽값 인정하는 것을 빌료로 한다 다시 용제 파인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얻고 일간 정화가 왕이 지게 되면 임수를 얻는 것도 좋지만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지에 다시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목, 인목을 이렇게 얻어서 목왕절인 인월에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도 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미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토라고 하는 건 미토는 어떤 토? 미토는 건토, 마른 땅이고요 정화일간의 화의 기온을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병화든 정화든 중요한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물론 왕왕일간의 기온을 설기한다고 하는 설기 순세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빛을 몰한다? 회강하는 단점이 있다 물론 목왕절이기 때문에 목이 왕하게 되면 토를 목극토에서 제거시켜주는 역할이 하기 때문에 크게 회강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건 목이 많게 되면 역시나 목다 화식하는 그러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의 인수, 그 다음에 연간의 인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화가 왕했을 때 정화를 보광해주는 보광 내지는 수보양광해주는 그런 역할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월의 정화는 경금을 얻은 연의 수를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를 보게 되면 이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역시나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보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거는 생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죠 경자시 이 경자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중요한 건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없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토라고 해서 건토는 생금불능하다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건토 옆에 이렇게 자수, 수가 이렇게 첩신 붙어 있게 되면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마른 밀가루에 물을 넣게 되면 반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잠이 원진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신사의 같은 경우 사주로 볼 때는 먼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창고로만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미토가 금을 생할 수가 없지만 건토라서 그런데 자수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미토를 갖다가 습토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이 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었을 텐데 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임수 두 개도 뿌리를 얻게 되죠 경금은 술을 생하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정미일주, 인월의 정화가 어느 정도는 세력을 얻고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원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음관들이 대체적으로 사주가 중화되는 것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특히나 정화일관 같은 경우가 사주를 중화 이룰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국세는 아닌 걸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똑같은 경금이 청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 경금은 아까 이 미토는 경자시였을 때는 잠이 원진이 아니라 미토가 습토화됐지만 이 술토도 권토, 미토도 권토이기 때문에 두 권토는 경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금이 술을 보게 되면 술 중에 있는 신금에 간신히 통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경금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벽과 민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다 뜻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좀 살아난다고 하면 이것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신축시다라고 하면 신축, 경금이 아니고 신금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충미충도 되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충미충이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계수신금이 다 매몰되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도 달려가게 되고요 경금의 뿌리도 달려가게 됩니다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임목, 간목을 벽과 민정하는 그러한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신해씨 같은 경우는 모강절인 인월에 미토 옆에 해수구까지 있게 되면 해미, 한목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크게 생을 받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또 양금인 경음이 아닌 은금인 신금 가지고 목을 억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월의 임목을 지지로 세 개를 받죠 또 따지고 보면 밑도 안에도 을목이 남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로 거의 목이 왕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임수세계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임수세계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임수가 세력이 없으면 개수를 가지고 임수가 왕하다 보지 마시고요 청간에 있는 글자는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민양,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가 됐을 때 창간으로 임수 네 개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그렇게 왕하다고 보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임수 세 개가 지지로 목이 있게 되면 수의 기원이 목에 설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임수는 그렇게 왕하지 않다 그리고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벽값 인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목다 화식이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계묘시 또한 온당치 않은 생시 갑진시 같은 경우는 금은 없는 상태에서 이노래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 두 개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인성이 너무 많고 인성이 많은 반면에 재성이 금이 없어서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시 병호시 특히 병호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금은 보지 않았지만 목이 왕한 상태에서 비견겁지인 화가 있게 되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뗄감이 많으면 차라리 그걸 못 쪼갠다 라고만 불을 아예 그냥 크게 질러 버리면 뗄감이 크더라도 다 태워 버릴 수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목이 왕하더라도 비견겁지가 있게 되면 그냥 그 목을 설해서 불을 더 크게 싸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를 극할 힘이 부족하죠 이거는 오히려 인성이 왕한 만큼 비견겁지도 왕하다가 오히려 임수 두 개로 수보양강 해줘야 되는데 재성이 없어서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경우는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무신기우시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은 뭐냐면 특히나 무신시 이렇게 봤을 때는 신금이 있어서 신중에 있는 경금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 두 개가 신의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부활할 수 있다 회광할 수 빛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안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아무리 임수 두 개가 신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미에 뿌리를 둔 무토 투출하게 되면 또 운이라도 또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 이 무토 상관은 정관을 파하는 어떤 사주 그렇죠 상관 견관하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무토 투출한 건 좋다 나보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계속 금수는 약해지는 반면 화토는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가 반드시 임수를 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